자, 2025년 조리직 대비 위생관계법규 커리큘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와이오웨드에서 위생관계법규를 강의하고 있는 이용화입니다. 앞에 있는 학원에서 늘 하는 의례적인 이야기죠. 조리직 공무원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이건 사실이니까요. 그 다음에 적중률, 제가 작년에, 작년에 올해군요. 올해는 제가 접수할 타임을 놓쳐버려가지고 복원을 하지 못했는데 그 전에 우리가 2019년부터 4, 5년간 직접 제가 시험체로 들어가지고 복원해서 해석강의까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최고적중률을 자랑하는 강의다. 이거 시험 위생관계법규 시험의 특징 및 출제기향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복원된 문제를 중심으로 시험 특징 및 출제기향을 분석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수업시간에도 늘 강조했던 거지만 식품위생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학교급식법, 조리직 공무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교급식법이 출제비율이 높죠. 나머지 법교, 국민건강증진법, 영양관리법, 학교급식법, 이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죠. 특히 이제 뭐 국민영양관리법 같은 경우는 4년, 5년 이상 계속 출제가 안 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만 출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강약을 조절해서 풀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출제가 있는데 한 두세 문제 정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불이타 문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인데 이건 이제 좀 보니까 우리가 변방에 있는 법들이 있죠. 공중위생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죠. 근데 사실 그런 법들은 제가 수업시간에도 몇 번 언급을 했지만 그런 문제가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해서 그 법 전체를 다시 교재에 수록해가지고 강의를 하면 사실은 그거는 이제 물론 뭐 한 문제라도 우리가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거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부의 분량을 너무 넓히는 것 또 그거 하나면 그거 위에 또 다른 법에서 나왔을 때 나왔을 때 또 그것까지 확장시켜서 공부할 거냐 그럼 교재가 무한정도까지이죠. 물론 학원에서 강의하는 강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면 책을 최대한 두껍게 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집어 넣어가지고 수험생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게 편할 수는 있겠지만 제 강사의 기준에는 그게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나오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좀 걸러주고 굳이 한다면 문제를 통해서 한 두세 문제 정도로 통해서 그거를 이제 보완하는 개념을 하는 거니까 그런 출제 경향을 활용해서 보시고 전반적으로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이 있죠.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일단 인원을 그렇게 많이 뽑지를 않으니까 경쟁률이 아주 치열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문제들이 대부분 수험생들이 열심히 하니까 뭐 기존에 있는 평이한 문제를 내가지고는 변별력을 가리기가 어렵다 라고 판단되었는지 몰라도 출제할 때 조금씩 조금씩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커리큘럼 기존에 있던 커리큘럼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기본이론 단원별문제풀이 실전모의교사 여기가 3단계죠. 기본이론은 기본개념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죠. 법조문을 충실히 확인하는 거죠. 법률시행량 시행규칙을 연계해서 강의하고 단원별로 끝에 핵심요점정리 결국 나중에는 핵심요점정리집을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 놓은 과정이죠. 여기 기본이론과정 단원별문제풀이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건데 올해 기준은 455제였지만 내년에는 아마 이거보다 플러스 알파 개정된 내용까지 반영해서 진행되는 단원별문제풀이 실전모의교사 실전 적용은 항상 20문제씩 풀어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마 시기는 기본이론 올해 마찬가지로 기본이론 1월달 정도에서 한 8주 정도 단원별문제풀이는 3월달 요거는 실전모의교사는 4월 내지 5월달로 해가지고 6월달에 예상되는 교육청 시험에 대비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법규교제 사실 이게 작년에는 신교제가 등장 올해죠. 올해 대비는 신교제가 되지 않고 추록으로 보완하는 형태로 했었는데 올해는 2025년도 대비해서 최신 개정판 개정사항을 완전히 반영한 교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할 예정이니까 그래서 개정된 내용들 물론 개정된 내용들 중에서도 수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수업과 좀 떨어지는 조금 지엽적인 조문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책에 수록을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강의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강력을 조절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 신교제가 나온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제 소개죠. 우리 교제 이미 뭐 시중에 있는 교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일단 교제에 있어서 수험에 있어서는 우리 책을 따로 올 책이 없죠. 그래서 개관 및 트리노터로 먼저 제시하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적으로 연계해서 배치하고요. 핵심 내용은 키워드 및 볼더치로 해가지고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마지막이죠. 각 법규별로 핵심 요점 정리를 수록해서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하겠다. 이게 교제 소개고 강의하면서도 계속하는 이야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2025년 조리직 대비 위생관계 법규 커리큘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